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실학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 내용은 홍익대학교 2020학년도 전형계획안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홍익대를 염두에 두고 계신 수험생들께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나는 저러한 부분에 보완을 해야겠네 또는 저러한 부분이 변경됐구나 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전형계획안입니다. 이후에 내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홍익대에서 발표하는 모집요강을 추후에 꼭 확인하시면서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홍익대학교는 어떠한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데요. 수시는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것은 홍익대학교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가 전형 명칭이 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먼저 보시면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일반전형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전형의 성격이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전형명을 만들었는데 2020학년도에 오시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우수자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우수자와 미술우수자 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일반전형은 수능우수자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열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선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를 제가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먼저 특징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모두 397명을 동일하게 모집한다는 점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이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과전형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 반면 종합전형 모집 인원은 또 81명이, 8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수험생 수가 특히 2020학년도를 대비하는 현재 고2 학생들 수험생 수가 크게 더 감소하는 마당에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을 이런 식으로 대폭 증가시켰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논술전형은 2명 감소했고요. 정시는 모집 인원이 10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렸구나, 또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인원을 대폭 그래도 축소 감소시켰구나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열별로 얼마만큼 모집 인원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선 표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종합전형을 제외한 교과전형과 논술전형, 정시, 이렇게 이 전형들의 선발 인원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교과전형은 입문계에 비해서 더 많이 줄었죠. 그리고 종합전형을 제외한, 그리고 논술전형은 모집 인원이 달라진 게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정시도 감소하였다는 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입문계, 자연계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더욱더 내신 성적 관리와 비교과 준비에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형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하는지 또는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우수자 전형이죠. 2020학년도 명칭으로 제가 넣어봤고요. 2019학년도에 먼저 보시면 교과, 100으로 선발합니다.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2020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적용하는지를 보면 3개 등급합 6을 요구하고 있고요. 입문계는. 그럼 2등급, 2등급, 2등급. 보통 2등급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는 3개 등급합 7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 2등급, 3등급.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2020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달라지는 게 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2019에는 1999년 이후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데 2020학년도에 오면 2018년 이후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달라진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학년도에는 이 4개의 모집단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교과 성적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는 필수로 들어가고 사회 또는 과학, 교과목 중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것을 하나를 택해서 반영을 했는데 2020학년도에 오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문계 같은 경우 국수형사 전과목, 자연계 국수형과 전과목 그리고 캠퍼스 자율전공만 국수형을 필수로 반영하고 사회나 자율전공 입문예능, 예술학과 같은 경우는 사회나 예술 중에 택의를 하는 거고요.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예술 중에서 택의를 하는 식으로 변경됐으니까요. 해당 계열로 모집단위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께서는 이 과목들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착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년 부분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1등급과 2등급 간의 4점, 또 3등급 간에는 11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등급 이하로 내신 성적이 낮아지게 되면 크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내신 준비도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을 여기 과목별 2수 단위를 곱하잖아요. 그래서 2수 단위가 높은 과목 성적이 좋을수록 더 유리하다는 점 이건 일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2수 단위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2수 단위가 높은 과목에서 성적을 잘 못 받을 경우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와 2020이 달라지는 점은 2019학년도에는 미술계열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뭉뚱거리에서 뽑았기 때문에 여기 서류 100, 다만 미술계열은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했는데요. 2020학년도에는 서류 100으로만 선발하고요. 미술계열은 뒤에 나오겠지만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체제가 적용되고 면접을 홍익대는 보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부가 내용이 알차야 된다는 거 면접에서 학생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어필을 할 수 있는데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이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해줘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체전은 보통 3개 등급합 6 입문 자연계 3개 등급 7 이 정도 수준 그래서 2등급, 2등급, 2등급 입문계 자연계는 2등급, 2등급, 3등급 정도를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019학년도에는 서류, 교사 추천서는 선택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2020학년도에 보시면 수능체제 기준은 달라진 게 없죠. 동일하지만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술계열은 미술우수자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미술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총 3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만으로 6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3배수로 걸러내는 거죠. 간추리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면접이 60%나 된다는 점 면접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체제 기준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내신, 비교과 여기 서류에는 학생부와 미술활동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술활동보고서에는 이전부터 홍익되는 미술활동보고서를 반영을 했는데 미술과 관련된 교과나 비교과의 활동 내용 중에서 좀 이색적인 거, 좀 유의미했던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는 거죠. 작성을 하는 거죠. 그 서류를 반영한다는 거. 그래서 내신과 비교과, 그 다음에 면접, 수능, 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익대 미대, 미술계열 쪽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학습계획을 좀 더 잘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잘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익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떠한 평가 항목을 반영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학업 역량과 성장,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주요 네 가지 항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기본적으로 학업 능력이 좀 뛰어난 자. 그리고 전공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느냐. 탐구심은 어느 정도냐. 기본적으로 인성은 훌륭하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학생부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항목들에 관한 내용이 잘 나와있다라고 하면 일단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요.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 더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전형은 논술 60에 교과 40을 반영하고요. 수능체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학년 구분 없이 작성을 해봤고요. 수능체제, 그럼 어느 정도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느냐. 살펴보면 입문, 그 다음에 예술, 캠퍼스 자율전공 입문 예능은 3개 등급 합 6이죠. 그래서 보통 2등급, 2등급, 2등급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과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은 3개 등급 합 7입니다. 그래서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 논술전형이 거의 수능체제 기준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과목이 무엇인지도 참고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모든 모집단위가 반영교과를 국수형 필수로 들어가고요. 사회 또는 과학과목 중에 본인이 유리한 과목 한 과목을 택해서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전형처럼 상위 교과별로 국어 3과목, 영어 3과목, 수학 3과목, 또는 사회 또는 과학 중에서 관련된 교과목 3과목. 그래서 총 12과목을 반영한다는 점.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 중에서도 유리한 과목을 3과목씩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가지고 크게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달라지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홍익대 논술재능 환산점수를 보시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동일하게 환산점수를 부여하지만 4등급부터는 2019학년도에는 92점. 그래서 5점 차이가, 3등급과 4등급 간에 5점 차이가 났죠. 그런데 2020학년도에 오면 3점 차이로 그 갭이 간격이 줄어듭니다. 변별력이 더더욱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논술 전형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나중에라도 논술 전형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논술 성적과 논술 준비와 또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과 점수 반영 방식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반영한다는 점, 점수를 산출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익대 논술 전형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는 논술은 수능 이전에 보죠. 수능 이전에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보다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홍익대를 나중에 고3이 되어서 논술 전형도 준비를 해야 되는 수험생들께서는 오히려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고 홍익대에서 올려놓은 논술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셔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120분 동안 시험이 진행되고 입문계는 입문사의 통합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약형, 비교 분석형, 견해 제시형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이러한 출제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 또는 자연과학 주요 관심 분야 이 분야에 대한 이슈를 활용해서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주로 수리논술 위주로 출제했다는 점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요. 다만 미술계열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직군은 나다군에서 선발을 하는데 나군은 미술계열 위주로 선발을 하고 다군은 그 이외에 입문자연계열을 다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반영 점수는 표준 점수만 활용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반영 비율을 보시면 입문계와 캠퍼스 자율전공 입문 예능은 영역별로 동일합니다. 25%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골고루 잘해야 되는 거죠. 골고루 잘해야 되는 거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 자연계열과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 예능은 아무래도 수학 반영 비율하고 과탄반영 비율이 33.3%로 가장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환산 점수 반영하고 한국사는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 영어는 그럼 어떠한 식으로 반영하냐 1등급이면 200점을 주고 2등급이면 195점을 줍니다. 5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미술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입문자연은 다군에서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군은 가나군에 비해서 선발하는 대학의 수가 좀 적기 때문에 다군은 많이 몰리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이게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의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고 하면 영어를 2등급, 3등급 받았을 경우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홍익대는 학과 수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더더욱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점수 때가 좀 촘촘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인해서 나중에 불리함이 없도록 열심히 영어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는 3등급까지 10점, 만점을 준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입학 전형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조금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모집 인원은 교과 우수자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은 아까 81명 감소했죠.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81명 증가 확대됐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 우수자 전형 지원 자격하고 반영 방식이 변경됐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논술 전형도 교과 점수 반영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추천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홍익대학교 2020 전형계관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